마음을 좁게 하다.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좁다가 보니까 이해성이 부족을 합니다. 제한하다. 자기 스스로 이런 걸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견제하다. 견제를 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풍랑을 많이 만나요. 지금 본문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다 보면 믿음의 모터가 발동이 되어져서 머리에서 생각이 생산이 되어져서 막 이런 걸 헤쳐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젖버리고 마는 거예요. 타협해버리고. 타협해버리면 금방은 나타나지 않지만 점점 가면서 능력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지니까 내가 뭐를 확확확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는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탄의 종로로 덕에 되어진다는 거죠.